아 여기가 서귀포공원입니다 서귀포공원 저 앞에 펼쳐지는 바다하고 소나묵 선여탕도 있고 선여탕을 지나서 아 여기는 항상 만원이에요 사람들이 아 나무 좋다 서귀포공원이라 서귀포공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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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도 착착착착 오자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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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오개가 또 무가 뿌리가 나오네. 뿌리 물 색깔이 좋습니다. 자 외로이 이야 할망이 할망이 하르방을 기다리는 외돌개 이야 그렇지 좋다 천하의 천하의 장면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범서입니다. 범서 서식 오어 많은 분들이 다니네 아 서귀포 공원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예 아 손 많이 마스크 벗습니다 손 잘 나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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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기포 공원에서 받아본 남해안 그리고 외돌개를 한 번 더 봐보려 합니다. 외돌개는 그 장각에 가면 그 큰 낭떠러지 같은 그 벽에 가운데 솟아 있는 그 가슴. 외돌개. 멋진 장문들이. 멋진 장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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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